가을사랑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비는 뜻에서 문 끝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선물 주려 했는데 모르시네요 문 끝이라고 해서 애교를 맞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빈다 해서 하는 건데요 모든 복을 다 몰아서 들어오셔서 나쁜 거는 가지고 나가신다라는 뜻이랍니다 또 지루하지 않게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운법소 운력소 순장 운력시요 겨울 양산에 불린 만고 복록을 많이만 몰고 만복을 많이 많이 몰고 주방은 좋아진 가을사랑 콘서트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시片 끝 아시 같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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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갑니다 동당 갑니다 동당 갑니다 동당 갑니다 주머니 갑니다 좀 이러니 저러니 뱁스레기 설비 떠들지라도 건국은 명절에 이때 파중으로 묻으시고 들라군 다함이 되면 우리 다 밝으시고요 아니 되면 우리 다 밝아 안이 되면 둘이 밝고 난이 되면 물 맑아 물을 부른 수와 상금으로 의사 속경 구명 같소 쟁반이면 큰 쟁반 중금 쟁반에 지인 줄을 굴리네 얼음에도 백루 같소 고등남부 상상까지 풍암 가치도 잘 사실지 천금같은 아들 따님 성명 3자로 저 달만 그린듯이 다 할 바야 예 사실지라도 흐려 서서 사대만 사십소 사당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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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예 예 예 예 예 č 예 못사느니는 구길랑은 유시력여던 옛날 옛적 삽천값자 동방사도의 기랑을 긴 명을 전기를 의심 구길랑은 유시력여던 왕계성수의 장작 중한 태복을 적기를 하니 다한 혹은 판단의 권위와 만두액사를 대기 한계팔랑은 한계수의 후관 질병법정근심 일체액사를 힘으로 다가 금일정성의 세를 맞춰 좋은 순통이 불거들랑 원리도 앞강에 소멸을 합시다 경상국이 땡보랑 실지라도 어둠에 부리며 한계 부리며 동기들과 주왕농강란은 기동 구부동동실도 나려 버렸습니다 경상국이 땡보랑 경상국이 땡보랑 경상국이 땡보랑 네 고맙습니다. 오시는 길 편안하게 오셨으면 가시는 길로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면서 돈 많이 받으시라고 기운 추건 적당 종교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손주들이 했던 좋은 소리 좋은 소리는 오래 간답니다. 말이 시간 된다고 그런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